1년만에 컴백을 했는데 오랜만에 컴백을 하는 것도 긴장이.. 긴장이 되고 안 때도 예쁘지 않아? 어 좋다 첫 번째 무대는 투데이 쇼에서 하니까 더 긴장이 되고 잘했으면 좋겠네 사나 언니는 잘할 잘생겼어요? 저요? 잘해라줘 어때요? 티 같은 발언인가요? 아예 부담스럽지 않다고 하면 사실 거짓말이긴 한데 그래도 그냥 콘서트 하는 것처럼 그냥 연습실에서 하는 것처럼 편안한 마음으로 재밌게 하려고 첫 무대니까 화이팅! 화이팅! 맞아 나는 다 트와이스 나연 언니 나는 정연을 쩡리연 언니로 돼 있고 트와이스 채영이 아 뭐요? 트와이스 쯔위 난 쯔위는 그냥 쯔! 난 쯔위는 그냥 쯔! 쯔위의 강아지가 돼보고 싶어요 왜요? 그냥 너무 잘해줄 것 같아서 그냥 쯔위한테 이거 무슨 소리 그건데? 쯔위한테 이거 무슨 소리 그건데? 마음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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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